아빠, 자 왔어? 아니, 아직 멀었어. 휴게소 지났어? 아직 안 지났어. 자. 야, 휴게소 때 아빠가 키울 테니까 더 자. 아, 아빠 키워. 응. 응, 너 자. 아직 멀었어. 한 시간 더 갈래, 한 시간. 아빠, 음료수. 음료수 없는데, 이제. 라유리 줘, 라유리. 나이 거야. 아빠, 그걸 나이 거야. 라유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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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유야, 울지마. 오빠, 이거 줄게, 이거. 엄마. 라유야, 내가 이거 있네. 똑똑한 거 사줄게. 이제 큰 집이 영덕에 있어가지고. 영덕을.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죠. 너무 이게 너무 멀다 보니까. 집안 어르신들한테. 아이들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. 야, 바다. 바다, 왼쪽에 바다. 오. 바다다. 나왔다. 바다다. 바다다. 아빠, 바다다니. 바다. 야, 엄마. 바다에도 상호 있어. 안에 상호 안 있어. 있어. 배다? 배다. 네. 큰 배다. 배다. 아빠, 엄청 큰 배 있어. 100명이라도 탔 수 있어. 오빠, 기가 안 있어. 바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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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도망가. 또. 이리 와. 또. 배다. 인가? 다리